놀라운 집안, 아버지는 행정고시 수석합격, 어머니는 전국 모의고사 1등, 골때라는 외박에 크리스천 신하영님의 임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신하영은 1987년 2월 18일 생으로 35세이며 경기도 과천시가 고향입니다. 키 170cm, 58kg A형이고 학력은 하버드대학교 사학과 학사입니다. 현재 소속은 대한축구협회 이사로 있는데요. 2021년 1월 27일 대한축구협회 54대 집행부 구성에서 이사진에 합류한 것이 확인되었죠. 비경기인에게 배당된 이사자리를 맡은 것으로 본인의 방송 경력과 축구 지식을 활용해 홍보 쪽에서 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하영님의 종교는 기독교이며 온 가족이 크리스천입니다. 부친 신재훈씨도 크리스천인데요. 박근혜 정부 당시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신재훈 전 재정기획부 1차관도 사랑의교회 신동입니다. 신씨는 2004년부터 사랑의교회를 다녔고 부인 이 암흑의씨는 교회 집사를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했죠. 시사 전월은 신재훈 내정자의 기부금 내역 자료를 통해 최근 6년간의 기부금 4,500여만원 중 상당액이 교회의 기부금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랑의교회가 박근혜 정부의 숨은 인맥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시사 전월은 지난 1222호 기사 꼭꼭 숨었던 박근혜 정부 인맥 찾았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사와 새 정부의 학심요직을 맡은 사람 중 사랑의교회 교인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사랑의교회 신자 중 청와대 학심요직에 기용된 대표적인 인물은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인데요. 사랑의교회 사역농부인 2011 섬기는 사람들의 호텔실장 이름이 교회 집사로 올라있는 것을 확인했죠. 또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사랑의교회 사역장르입니다. 허실장의 부인 서영설씨와 주수석의 부인 김아무개씨는 모두 교회 권사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 측근인사 중 사랑의교회 교인으로는 김성주 성주거로회장과 이해온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있는데요. 김성주 회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사랑의교회를 다니는 한 인사와 했던 인터뷰에 의하면 김회장은 사석에서 오종현 목사를 편하게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으며 이해온 전 의원은 교회가 위치한 서척 앞 지역구에서 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결혼이란 부리크노 행복한 결혼의 비밀은 올바른 상대방을 만나는 것이다. 항상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올바른 사람이다. 신아영 아나운서 결혼 2018년 12월 22일 신부 신아영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아나운서 박지영은 12월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신랑보다 씩씩한 리듬타는 귀여운 신부, 넘 예뻤던 아영언니, 넘 축하해라는 글과 함께 결혼식장에서 찍은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죠. 신부 대기실에서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신아영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목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함께 사진을 찍은 아나운서 군단 정순주, 배지연, 장류래, 김선신, 박지영영씨 비모를 자랑하고 있죠. 한편 신아영은 2세 연하 하버드 동문이자 금융권 종사자와 12월 22일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골때리는 외박 신아영 임신고백 태명 슈팅이 골때박 신아영 깜짝 임신 발표 두 경기 임신한 채로 뛰어 불법 침입 느낌 FC 아나콘다 주장 드록신 신아영 임신 사실 밝혀 화제 지난 4일 첫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골때리는 외박은 가구 시청률 3.8% 최고 시청률은 4.6%였습니다. 이날은 골때리는 그녀들 시즌2 슈퍼리그 진출 실패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FC 아나콘데의 모습이 그려졌죠. 1승을 꿈꿨지만 오전 전패로 마무리한 리그전이 끝나고 고생한 멤버들을 위해 준비한 한프리 여행 소식을 전하자 신아영은 우리팀 그거 너무 필요할 것 같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팀 끝나고 얘기해봤는데 다들 마음의 상처가 되게 깊다면서 향기 나는 데서 밥 먹고 싶다 파스 냄새 나는 건 말고 라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기 후 두 달 만에 처음으로 모두모인 FC 아나콘다는 만나자마자 우리 이렇게 보니까 되게 예쁜 사람들이다 라고 서로의 미모를 칭찬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죠. FC 아나콘다의 여행을 책임질 여행 메이토론은 MT짱 이수근, 농사일 담당 이진우, 총무 담당 규윤이 뭉쳤습니다. FC 아나콘다를 위한 여행사 버스를 타고 온 이수근을 발견한 멤버들은 두팔벌려 환영했고 뒤이어 멤버들 앞에 나타난 규윤은 오늘 여러분들 처음 뵙는 분들이 많지만 그냥 부려주시면 된다며 멤버들의 편안한 여행을 약속했죠. 먼저 숙소에 도착해 손님 맞을 준비를 마친 이진우는 웰컴 주스와 함께 깜짝 등장했고 멤버들은 환호하며 이진우를 따뜻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FC 아나콘다의 묵은 채찍을 풀어줄 한프리 하우스에 도착한 멤버들은 너무 예쁘다 난데없이 이런 집이 있나며 감탄을 쏟아내는 것도 잠시 우리 밥은 언제 먹냐며 식사일정을 재촉했습니다. 이수근은 오늘 첫 식사는 달래 산채 비빔밥과 달래 된장국이다라면서 모든 음식을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면 된다고 작업자족 식사 준비를 제안했는데요. 5일장에서 공수한 편한 단체복을 맞춰 입은 멤버들은 재료를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먼저 달걀을 구하기 위해 양계장에 도착한 주춘주춘 윤태진과 주시는 무섭다며 비명을 지르면서도 달걀을 구했고 이어 밭으로가 달래, 두룩, 대파를 뽑아 제철 식재료를 공수했죠. 공수한 재료로 열무 비빔밥, 달래 된장국, 파전을 직접 요리한 멤버들은 막걸리를 함께 곁들이며 작업자족 식사를 만끽했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즐기던 중 이수근이 축하 노래와 함께 신하영의 임신을 축하합니다 라고 깜짝 소식을 발표했죠. 멤버들은 저마다 야 신하영! 언니 진짜!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이어 다같이 신하영을 감싸 안아주며 진심을 담아 축하를 전했습니다. 임신 시기를 궁금해하는 멤버들의 질문에 신하영은 정규 리그 중이었다고 밝히며 되게 늦게 알았다. 마지막 두 경기는 임신한 채로 뛰었다라면서 마지막 경기 때 나약한 정신이 나가 있었지 않느냐라고 말해 멤버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으며 그러면서도 그런데 덕분에 너무 건강해서 태명도 슈팅이다라며 제가 축구를 하면서 생각이 많아진 게 미안한 것도 있는데 너무 안타까웠다. 내가 찬스를 못 살린 게 계속 생각이 났다. 발만 갓대댔으면 슈팅이 됐을 텐데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그래서 얘는 갓다 대라고 나처럼 머뭇거리지 말라고 슈팅이라고 지었다라고 태명장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8시 뉴스를 위해 잠시 외출한 주시연을 제외한 멤버들은 손님방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는데요. 신하영은 운동에서 피가 돌아서 임신이 된 것 같다며 축구가 임신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고 어떤 애가 불법 침입한 느낌이다 라고 갑작스러운 임신에 놀란 소감을 전했습니다. 곧이어 축구 화제가 나오자 박은영은 결혼식에 갔는데 안정환 감독님이 왔다. 붙잡고 하소연할 뻔했다. 보셨어요? 제가 왜 그렇게 못할 거야? 라고 하소연했고 오정현은 나는 내가 나 못했어 그랬는데 그것도 부러웠다. 뛰고 싶어서라며 손가락 부상으로 인해 벤치에서 겪었던 복잡한 마음을 전했죠. FC 아나콘다의 리그전 점피 이유를 패은 것만 하며 창의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멤버들은 이내 융통성을 키워 아나운서의 틀을 깨자고 다함께 다짐했습니다. FC 아나콘다 멤버들이 기승전 축구 이야기로 골대녀 비하인드 스토리를 방출하는 순간은 분당 최고 시청률 4.6%로 최고의 일분을 차지했습니다. 신하영은 대한민국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입니다. 2011년 9월 SBS ESPN에 입사해 SBS 스포츠에서 EPL 리뷰, 스포츠센터 S 등을 진행했죠. SBS ESPN 입사 이후 채널A 면접에도 합격했으나 SBS ESPN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게 입사 이후의 행보를 보면 당시 축구방송에 비해 농구 인터뷰 방송 비중이 높았으며 2015년 1월 계약 만료로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됩니다. 사실 본업보다는 본인의 엄친딸 속성 덕분에 더 유명한데요. 이와 여자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했죠. 영어 독일어 스페너를 포함해 총 4개 국어를 구사하며 영국은행인 스쿠텔랜드 왕리은행 인턴 경력이 있습니다. 현장 토크쇼 택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행정고시 수석인 아버지 신재웅과 전공 모의고사 1등을 한 어머니 아래에서 태어났는데요. 위에 쓰여진 화려한 스펙은 본인 스스로의 노력도 있겠지만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두뇌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본인 성격 자체가 허당기와 품속기가 넘쳐서 이미지만 보면 엄친딸 엘리트 느낌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신하영님의 임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